여러분 어제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후보가 평균 15%를 빼앗았고 구청장 선거는 10%를 평균 빼앗았습니다. 대전광역시하고 10% 평균치와 일치합니다. 그러나 구청장 선거 같은 경우는 20%를 한 대도 조금 나옵니다. 구청장 선거는 20% 한 대가 종로구 그리고 관악구가 20%를 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20%를 빼앗은 대가 오세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의 20%를 빼앗은 대가 종로구, 성동구고 나머지는 대부분 15%를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조금 더 많이 빼앗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게 되면 다른 데, 서울시의 다른 구의 서울시장 선거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15% 평균치가. 이게 이렇게 조작을 해놓으니까 송영길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뻥튀기가 되고 오세훈 후보로는 여러분 축 주저앉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부산시장 선거는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의 절반입니다. 시장 선거도 5%, 구청장 선거도 5%, 대전광역시는 시장 선거도 10%, 구청장 선거 10%인데 부산시는 아주 적게 이렇게 조작을 했습니다. 5%만 조작을 한 거죠. 그 그래프가, 도표가 이렇습니다. 부산시의 중구, 서구, 동구회가 쫙 다 5%를 조작한 거죠. 부산시장 선거도 5%, 부산구청장 선거도 5%.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선거를 다 이렇게 오늘은 대전광역시장 선거하고 구청장 선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겁니다. 의의가 없죠. 의의가 없을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결론은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는 국힘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덕분에 10%를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넘겨주는 것이 5개 구에서 정확하게 발견됐고 또 대전광역시 구청장 선거 5개에서 모두 다 10%를 빼앗았고 이 수치는 부산시장 선거와 부산광역시 시장의 사전투표 덕분에 5%를 빼앗는 것의 절반이지만 서울시장 선거인 오세훈시장 선거가 오세훈시가 뺏겼던 15%에 비해서는 대전광역시 조작 규모가 좀 적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도 종로구하고 관악구가 20%를 빼앗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구청장 선거는 평균값이 10%이기 때문에 바로 대전광역시 10%하고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아무리 참관을 열심히 하더라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관위가 데이터를 발표한 후에 그 데이터 발표된 데이터의 규칙성을 찾아내가지고 이른바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의 공공수사부가 중앙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다음 총선 대선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을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로 제야 전문가 라든지 신빈디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 우리가 찾아낸 겁니다. 특히 제야 전문가의 헌신적인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4.15 총선이나 2022년도 3구 대송령 선거나 또 여러분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독립된 사건이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4.15 총선,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가 모두 5개의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제야 전문가의 노력에 힘입어가지고 모든 5개의 선거가 일란성 쌍둥이라는 겁니다. 쌍둥이 가운데서도 그냥 완전히 같은 일란성 쌍둥이인 겁니다. 그 일란성 쌍둥이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지고 국힘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미래통합당 후보의 표를 그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10%나 20%를 빼앗아가지고 전산적으로 여러분 누구한테 대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대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 속의 숫자하고 투표지수하고 별개로 완전히 전산적으로 모든 게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선관위가 발표한 전산 소위 결과 당납 결과가 일치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일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2020년 4.15 총선에 130여 군데 소위 투표함 증거보전을 법원이 받아들였을 때 도저히 뭡니까? 선관이 보관하고 있는 그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투표함을 까가지고 사전투표지를 다 이름 갈아치우고 사전투표지를 갈아치웠기 때문에 사전투표지가 당일투표지가 완전히 다르면 표가 나니까 덜킬 수 있으니까 당일투표까지 다 여러분 갈아치운 겁니다. 그럼 어떻게 갈아치우냐? 사전투표지는 투표지 이미지가 다 남아있고 당일투표지 이미지가 다 남아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따라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이제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 사고가 바로 배춧잎 이중인쇄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 사용하는 본드가 붙은 본드 투표지 사전투표지는 당연히 뭡니까? 사전투표소에서 앱선 프린트로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으니 그냥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인쇄소에서 막 찍은 거죠. 인쇄소에 찍으면 큰 종이에 수십 장의 투표지가 돼 있기 때문에 칼로가 자르지 않습니까? 칼로 자르는데 칼이 이렇게 무뎌 가지고 뭡니까? 이발이라고 종이 찌꺼기가 남은 투표지도 나오고 특히 중요한 증거는 좌우 여백이 다른 투표지가 나온 거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전투표소에서는 그런 앱선 프린트는 롤 용지를 쓰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수증 받을 때 쓰는 겁니다. 롤 용지를 쓰기 때문에 롤 용지는 반드시 뭐죠? 상하가 잘리죠. 좌우가 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푸지기수로 많은 표가 어디가 잘렸습니까? 좌우 여백이 없는 경우도 있고 좌우 여백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게 다 먼 거 아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인쇄가 표를 투입한 증거인 거죠. 거기다 인쇄소에서 표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가짜로 집어넣어 놓으니까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들이 거의 70% 80% 차지했다는 것이 재금표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증언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지금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사전투표를 주물러 가지고 그냥 전산 프로그램 만든 결과지 투표자들이 열심히 가서 던진 투표가 가깝이 없는 투표자들이 열심히 던진 투표는 여러분들 아까 보셨지 않습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투표자들이 열심히 던지면 그래프가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시기 바랍니다. 투표자들이 던진 선거 데이터를 다 합산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2020년 총선에 전라남도, 담양군, 한평군, 영강군, 장성군처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표를 전산으로 다 만들어 놓으니까 이렇게 뭡니까? 군사가 열병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좌우대칭에 여기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두 명 후보가 출마했기 때문에 민주당 플러스 값하고 차이 값하고 국힘당의 마이너스 차이 값이 꼭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정거를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2년 후에 총선도 조작이 될 거고 대선도 조작이 될 거고 선거운동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전산은 아무도 볼 수 없는 데 사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해줬는데도 본인들이 그냥 뭡니까? 정치적 이득을 따져서 이 문제를 밝힐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이 불쌍하고 내가 불쌍하고 내 자식들이 불쌍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불쌍하고 그토록 많은 선교사들이 노력을 해가 만든 보금화된 대한민국의 나라 자체가 불쌍하고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걸 덮기 위해서 뭡니까? 바라가듯이 날뛴 하태경이나 한기호나 이준석이나 조갑제나 정규제나 이런 사람들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다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자, 손녀가 있고. 그런데 이런 부정선거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용인하는 것은 그게 공범이고 종범이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선거를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그렇게 선거를 부정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도 전번에 황장수 씨가 6월 1일 지방선거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실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집을 자꾸 풀지 말고 이렇게 사실 앞에 겸손하고 사실 앞에 열린 마음을 갖고 이게 자신과 후손,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노후와 후손들을 보호하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안 하고 그렇게 가겠다는 이야기는 정말 참 대한민국의 나라가 지금 어민 북속 문제가 크게 초미의 관심사지만 그 문제하고 비교할 수 없 정도로 거대한 것이 여러분들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이런 게 어떻게 나옵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이 컨텐츠를 내고 그다음에 이 컨텐츠를 좀 잘라서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게 되면 현저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는 콘텐츠들은 어떤 조치를 제하는지 사람들이 보는 횟수가 다른 콘텐츠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구하고 자식들의 앞날을 그렇게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단톡방이라는 데 많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섯 분의 뭡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조작을 한 선거가 일어난 데도 이걸 고칠 의향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북한 의민의 그런 국정원 메인 서버를 수사하는 그런 서울중앙지검의 가장 엘리트들이 가 있는 그런 서울중앙지검의 제공공수사 1부, 공공수사 3부가 그런 수사하는 걸 보고 그것보다 1억배, 10억배, 100억배 더 중요한 것이 선거 부정 여러분들 선관의 메인 서버를 여러분들 조사하는 거죠.